안녕하세요. 완도수사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완도자연산돌문원입니다. 이렇게 수족관에 싱싱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. 제사상에 꼭 필요한 게 문어고요. 2키로에 2마리, 3마리 올라갑니다. 지금 보고 하시면은 무한뻔락지입니다. 무한뻔락지는 맛이 부드럽고 코도 절대 지길지 않는 맛입니다. 그만큼 무한뻔락지는 맛이 좋습니다. 지금 무한뻔락지를 판매한지 20년째고요. 한번 드시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홍가리비입니다. 통영거고요. 양식입니다. 홍가리비는 치즈에 넣어서 맛있고요. 새콤악은 여수거고, 꼬막비빔으로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소개할 부분은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매생이 굴 세트입니다. 매생이, 이 영광, 아, 통영 굴은 한 봉지당 한 봉지 매생이 두 제기에 가지고 2만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살날이 앞두고 있어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인 매생이 굴 세트가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. 맛도 좋고, 여행도 좋고, 더욱더 온 가족이 드시면 맛있습니다.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고요. 무한해제 찰감태입니다. 정말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부드럽고 맛있습니다. 저도 감태보침은 정말 좋아합니다. 오늘도 수고하세요.